Hey Now! 섹션별 카운트 설명하겠습니다. 섹션 3, 1, 2, 3, 4, 5, 6, 7, 8, 섹션 4, 1, 2, 3, 4, 5, 6, 7, 8, 섹션 4, 1, 2, 3, 4, 5, 6, 7, 8, 섹션 4, 1, 2, 3, 4, 5, 6, 7, 8, 섹션 4, 1, 2, 3, 4, 5, 6, 7, 8, 섹션 6번째 월 16카운트 후 9시 방향에서 리스타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